숨겨진 네번째 찬자탄 보았는가 대마왕님의 힘을 찬개도 우리 마족의 손에 들어오게 됐어 드디어 이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내가 세상의 정점에 서는 날이 뜰마왕만세!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벌써 냄새를 맡은 건가? 아차와 싸우면서 체력을 낭비했군 하지만 대마왕 녀석을 가만놔둘 순 없다 덤벼라! 힘을 내라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허공! 초도공! 일어나! 어? 어? 여기 어딨지? 어디긴! 질투 마녀의 함정이야 아, 그래? 까악! 전술의 찬자탄을 빼앗겼어 지… 허공! 허공! 어? 이 목소리는… 상자! 허공! 허공! 샤워! 이건 뭐지? 모르겠어 우리 힘으론 무슨 수를 써도 나갈 수가 없어 구, 구해 주십시오 영사님! 받다 받아들여! 상자! 질투 마녀! 무슨 수를 쓴 거지? 개이키! 허공! 이건 보통 장치가 아니야 칠투 마녀가 빼앗아간 전설의 천자탄! 그 새 천자탄의 힘을 이용해 만든 함정이라고! 뭐라고? 여이곤! 그 말은 혹시 여길 나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뭐? 이건… 악독한 함정이야 전설의 천자탄의 함정을 풀어내려면 전설의 천자탄이 있어야 해 하지만 그건 칠투 마녀가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래… 그래서… 여길 나갈 수 없다는 거야? 대마왕은 부활했겠지? 아마도… 전설의 천자탄을 얻으면 못할 일이 없을 테니까… 하늘이다, 기룡! 어떡하냐, 기룡! 개이… 어떻게든… 여길 나가야 해! 그리고… 대마왕을… 막아야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천장이 다져진다, 기룡! 으아악! 정말이잖아! 이대로 넓자해질 겁니다, 용사님! 어쩌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 기룡! 내가 막아볼게! 천사의 영혼에서 지사오르는 듣기료! 정의의 이름으로 박을 부태워라! 불파! 여기 효과가 있는 거야? 정, 정정 내려오고 있어! 큰일이다, 기룡! 어떡하냐, 기룡! 소용없어… 전설의 천자탄 없이는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전설의 천자탄은 모두 질투만이여가! 충격chnet! 우아아악! 내려옵니다! 천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요! 새우 Lanka 오공… 한자 마법으로는 저 천장을 멍추게 알쏌! 그렇다고! 이대로 전 천장에 깔릴 순 없잖아! 오공… 천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 울림파! 부서져라! 부서지라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멈춘 거야? 부서진 거야? 부서진 거 같습니다만 상자! 상자! 오가야! 얘들아! 정신 차려, 손오공! 손오공! 소용없어! 전선이 전진탄이! 전선이 전진탄이! 없다고! 손오공! 미안해! 미안해, 모두들! 미안해! 으윽! 흐으윽! 어?! 이건.. 아이야! 누구야? 누가 말하는 거야? 일어나렴 아줌마 아직 포기해선 안 된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넌 이 세상을 구할 하나뿐인 아이니까 그런 너에게 내가 꼭 보여줄 것이 있단다 과거의 기억이란다 선현이님, 아직 더 가야 합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마적들도 마법 천점은 비석을 회수하려 할 거예요 대마왕, 아니 진현이님이 봉인되시는... 선현이님, 저건... 천, 천세태저? 천계의 주물에게들인가? 꼼짝 마라! 혼사마왕! 이 비석을 너희 마족들에게 넘겨줄 순 없다! 건방지구나! 뭐라고? 이 비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으악! 헉, 맞설테냐? 천세태저, 날 모르시겠습니까? 뭐라? 쓸데없는 소리! 날 아느냐? 역시, 마기만 마법으로 기억을 모두... 기억? 무슨 소리냐? 너! 그 입 다물어줘야겠는걸! 혼사마왕,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진 않겠지? 싸우기 전에 교묘한 거짓말로 정신은 흐리게 손과 발은 어지럽게 만든다! 뻔한 수법이잖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흥, 물론이다! 천세태저... 쓸데없는 말장난은 그만 듣도록 하지! 살고 싶다면 돌아가라! 할 수 없군! 여기서 끝내자! 멈추세요, 천세태저! 이런, 이런! 이 정도의 기습에 당하다니! 시시하잖아! 난 저 조물의 긴 녀석과는 달라! 날 상대하려면 말이지! 당신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걸! 네가 또 피할 수 있을까? 하하! 파직이다! 역시, 보통 녀석은 아니었군! 누구냐, 넌? 천세태저! 또 그 소리냐? 기억해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정계의 태자이자 진현이님의 제자였던 당신을! 그런 말장난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전세태저! 장난은 여기까지다! 정녕, 모두를 적으로 돌릴 생각이십니까? 끝내주마! 당신의 동생, 샤오 공주마저! 오래바니! 뭐, 뭐지? 뭐냐? 이 기억은? 뭔가 기억이, 기억이... 천세태저! 설마 기억이 돌아오는... 아까 그 소년은... 누구냐? 정신 차려, 훈세모왕! 보통 실력이 아니야! 서둘러야 해! 마법 찬자문 비석을 옮겨! 어서! 안 돼! 빛을 향한 선한 의지여! 대개의 만연의 슬픔과 고난을 나의 품으로 끌어당겨, 다오! 끌어당겨, 빌! 저 녀석이! 훈세모왕! 뭐, 뭐야, 이거! 자, 저 녀석의 짓인가! 할 수 없지! 마법 찬자문을 깨부숴야겠어! 뭐, 뭐야! 산산이 조각내 흩어버린 뒤에 다시 되찾는 거야! 그가니... 이대로 저 천개 녀석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겠지! 네! 하지만! 훈세모왕! 마법 찬자문 비석을 얼려버려! 뭐? 알겠다! 저, 천세퇴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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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berotal 가! 가! 앙 가! 퀄리아 ust berry ail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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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rdination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